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패치에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가 나오는가 아 개인 리버 최종장 테네브리스가 나옵니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구요 테네브리스가 나오구요 테네브리스 아까전에 그 맵이 나오는데 1지역이 문브리지 미지의 양계 연합을 시험한다는 그런 곳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검은마법사 신념의 신..사념이 실체화된 거대개수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게 보스지인지는 잘 모르겠다 그렇구요 아 1지역하고 이제 그거였고 2지역은 고통의 미궁 미궁이 나옵니다 검은마법사의 힘으로 새롭게 태어난 지닐라라는 보스가 나오는 것 같아요 아마 그 맵에서 갈 수 있거나 뭐 이런저런게 있지 않을까요 지닐라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3지역은 리..리민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게 아 끊지 말고 그냥 볼까요? 또 봐서 뭐하냐? 좀 끊어서 보는게 좀 proof하지 않겠습니까? 뭔지도 모르는데 버리지 아 보고품이 나오는데 저기 이글워 코오짐스톤 상자인가요 레드큐브 교환권 있고 에디셔널 아 여기 있습니다 지닐라 로이드 교환권이 있네요 지닐라 로이드 스타포스 11성인가 이게 11성 교환권 같은 게 있는 것 같네요 에디셔널 교보고 두번째하고 첫번째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서큘레이터 교환권 하고 패장비 능력치 이전 와 패장비 능력치 이전이 있다는 것은 패스를 바꿀 때 이전시킬 수 있다는 그거 같은데 이거 뭔지 모르겠다 유지크 잠재능력 부여주면서 100% 와 이거는 15성 같은데 이건 11성인 것 같고 영암불 있고요 이거는 무슨 비약인데 어 이게 뭐 어떤 식으로 줄지는 저도 잘 모르겠네요 이게 제일 크지 않을까 유니크 잠재 100% 이게 뭔 뭐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스타포스 15성도 좀 클 것 같고 아 그렇습니다 어 성향성작 아닌 것 같은데 메탈 뭐라고 적힌 것 같기도 하고 239 연합성작의 비약 아 연합성작의 비약이라는 게 있군요 응축된 코어 코어 아 다 나와있네 여기에 카오스 서큘레이터 이너 어빌리티 수치만 재설정하는 서큘레이터입니다 연합성작의 비약이네요 어 그러네 그러네 야 검은환승의 불꽃 메모리얼 기능이 추가된 잘 모르겠다 나도 어 15성 강화권 유전 100%가 그렇군요 연합 스킬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지 어 잠깐만 뭐가 나오는 거야 일정시간 아케인프스 증가 일정시간 아케인프스 증가 뭐지 재사용 대기시간 아케인이브 컨텐츠 심볼 추가 지급 아 추가로 뭔가 지급해 주는 것 같습니다 전투 관련 스탯 덴폭 증가 강력한 힘의 결정 판매 가격 증가 아 이제 연합 스킬을 하면은 100만원 짜리가 몇프로 오른다는 그런 것 같네요 몬스터 컬렉션 탐험 완료 상자 추가 획득 그렇답니다 추가 획득이라 하면은 그런 걸 얘기하는 건가 원래 내 자리인데 쉽게 바뀌는 건가 성량 성량 아 뭐라는 뭐였어 성량 뭐였던 것 같은데 성량 상승 수치 증가 아 성량이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거를 좀 쉽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현상금 사냥콘 추가 보상 아 지금도 좀 좋다고 하는데 더 쉬워지는 것 같지요 이렇게 되면은 몬스터 파크 요일 상자 및 경험치 획득 증가 상자를 확 상자 획득 증가는 뭐야 그러면 좋은 게 잘 나오는 건지 상자를 더 주는 건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렇고 유니온 1K 보상 증가 하긴 처음에 좀 얻기가 쉽지가 않지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아 커임이 꺼져 있었군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 아 너무 빨랐다 아니 이거 좀 천천히 가기 했으면 안 됐나 갑자기 빨리 가네 파티 퀘스트의 효과가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전문 기술 피로도 최대치 증가 숙련도 추가 획득 아 원래 피로도 200이었는데 그게 좀 증가되나 봅니다 아 아 마지막 봐야 되잖아요 아니 이거 너무 빨라가지고 투자 몬스터 라이프 와르 획득 증가가 되고 조합 성공 확률이 증가된답니다 아 이거 빡세네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솔직히 전 별로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좋을 것 같아 아 시끄러워 죽겠네 어 개간지 나와 어 개간지네요 좋습니다 이것도 설치형이라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어 이것도 사실상 설치기라가지고 좋겠지 못 꾸져보이네 아 아 못 꾸져보이 좋아보이던구만 흐흫 비시 아니 얘는 얘는 좀 너무하지 않습니까 이거 인간적으로 이게 뭐냐 아니 이게 이건 좀 너무하지 않습니까 흐흫 이게 제일 너무한 것 같은데 흐흫 아 그렇지 그렇지 아 얘는 왜 항상 직선으로 날아가는지 아 이거 멋있더라 이거 좋아보이더라구요 이거 좋지 않습니까 와 와 멋있다 멋있다 섀도우 섀도우가 이제 폭댈기가 생기는 것이지 사실상 그치 폭댈기 느낌이죠 어 폭댈기 느낌이고 와 섀도우에게 폭댈기 준다고 아 와 멋있다 이거 멋있지 않습니까 약간 사냥기 느낌인데 약간 바이퍼의 그 회오리 날리는거 크게 바뀐거 아닙니까 그거지 어 바이퍼 이게 쿨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어 어 약간 위점 느낌으로 하면서 사냥하면서 한바퀴 도는 느낌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것도 약간 폭댈기 느낌인 것 같고 아 근데 이거는 도대체 뭐예요? 전투를 도와주는 몽키를 소환하는건데 뭐하는지 모르겠어요 뭐하는지 모르겠네 어 그렇지 그렇지 나도 그 생각 지금 했다니까 아 와우 이거는 소마의 그 스킬 있지 않습니까 포백형 와 이게 좋더라 와 소마의 이 스킬이 말이 됩니까 이게 여우씨 좋아보입니다 좋아보입니다 와 소마의 그 스킬 어 어우 가르기까지 있어요 어 멋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스킬이 이거는 좀 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딱 봐도 캐릭터가 고정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좀 장점보다 단점이 크지 요새 맵이 넓기 때문에 어 봐야 알겠지만은 어 약간 무적기 같은 느낌인지 모르겠는데 도우맛 같은게 생긴다고 하더라 적의 그림자를 조종해 스스로 공격하게 만드는 스킬이라 합니다 이 스킬이거든요 잘 모르겠어 솔직히 말해서 어 없는거보단 낫긴 하겠지 어 얘는 이제 하나 더 추가되는 것 같더라 뭐죠 어 4단천보가 되고 그렇죠 그렇죠 어 어 야 허허허허 멋있습니다 오케이 저 메르데스도 안해봤어 좋은지 안 좋은지 잘 모르겠어 아니 이것도 좀 꽂아 보이더라 어 가로질러가서 뭐하냐 어 이거는 어 요거 나오죠 여기 딱 터지 이게 터지더라구요 솔직히 말해서 사냥할 때 별로 의미 없을 거 같고 보스 잡을 때는 그냥 하나 더 추가되는 느낌 어 요거죠 요거 광엽기 느낌 솔직히 말해서 이건 사냥할 때 잘 안쓰니까 어 어 야 기참이 터지네 이 스킬인데 별로 좋은 느낌은 아닌 것 같아 그냥 느낌이 어 룸미너스 뭐 데몬슬레이어는 설치하는 스킬이 있는 것 같더라 어 요렇게 요렇게 어 근데 이건 좋아 보이더라 그죠 아니 서펜트 어 바이퍼 서펜트 느낌이었어 방금꺼 좋아 보이더라 어 하하 아니 블레스트 되게 뭐 없는 것 같다 어 이거 설치기인가 보네 어 맞지요 설치기인 것 같지요 요거는 이제 이게 따발총에다가 하나 더 날려보내는 스킬인 것 같다 어 이거 멋있다 이거 멋있더라 데미지가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냥 이건 약간 좀 커진 느낌이고 아니 카이저가 제일 좀 슬플 것 같은데 그냥 요 스킬이 세졌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 그냥 데미지 가만만 잡혀있는데 그렇지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지요 어 요거는 이제 소용돌이요 어 그렇지 최대한이 막 돌아가지요 오케이 엠버는 요거 같은데 그 날라가는거 요거 아닙니까 설치하는 뾱뾱하는거 빨리 제 뾱뾱을 구매하러 지금 당장 가야겠구만 어 그렇군 어 그렇군 시간 되돌리기 여기로 가서 시간 되돌리기를 쓰면은 그 위치에서 치명적인 공격을 가하는 것 같습니다 어 봤지 여기 히네시스 방금 직선으로 하고 터지는 것 같은데 어 어 룰미너스처럼 그런거 서는 것 같고 이게 처음 처음 스킬이 아크는 어 요거 온 것 같아요 그쵸 약간 광역기 길게 터지는 것 같은데 어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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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더라고 아크가 어 이제 울트라 레벨업 아니 레벨업 속도 안 줄여준다 그랬는데 설마 쉬워지게 된다라고 테라버닝이라고 200까지 계속 성장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루타비스 세트 상자를 주는데요 120 12성 에픽 상자를 주는건요 기간은 일주일이고 모든 테라버닝 캐릭터에게 준다고 합니다 200레벨 달성시 테라버닝 징후를 주는데 칭호의 옵션은 올테 15의 보궁 10%의 방무십 프로 기간 14일짜리 테라버닝은 10% 추가 경험치와 아케인포스 30 옵션은 그대로고 테라버닝에서 멈추실건가요 200에서 220까지 경험치가 감소된다고 합니다 근데 솔직히 말해서 저의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저는 그렇게 크다고 생각 좀 하지 않습니다 네네 10% 되는 줄 알았는데 깜짝 놀랐네 아 결론적으로 말랩이 풀리진 않을 것 같군요 뭐 직업전용 스킬모드 지금 아 그렇죠 그렇죠 200 이하 컨텐츠 효율이 상승된 듯 소멸에이로 주간 퀘스트 추가 아 코어잠스턴 추가 이제 퀘스트를 얻을 수 있나보네요 그렇답니다 길라자비의 개성 하이퍼 스킬 레벨을 조정시키고요 아 레벨이 높다고 생각해서 좀 줄여서 좀 더 빠르게 레벨업 시켜주려는 것 같습니다 하이퍼 스킬 빨리 찍으라고 마스터리 북을 쉽게 얻을 수 있는 것 같고 토드의 망치 이거는 그냥 쉽게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 같고 몬스터파크 추추 아일랜드가 나오고요 여루까지 현재 나와있지요 6월 21일 연합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연합 가입시 100% 지급을 하고 뿌디 나인하트 패키지 신소 데미지 스킬 화이트 스피어 의자 UR 성형하고 UR 헤어 마일리지 2000 주고요 영웅 직결 상자 지급 그거죠 이제 이벤트 같은건데 당첨 보상 원더베리 블랙라벨 일기 패키지 레전드리 앱솔 장비 풀 세트 마라벨 사기 헤어 쿠폰 당첨 보상 백만 포 메이플 포인트 2018 여름 검은마법상 최후의 결전 검은마법상 검은마법상 아 끝입니까 이게 끝인가 아 종료가 되었습니다 이것으로 패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자 이쪽으로 참고하자 이상해 그중 감사합니다.